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 버갱 카운트에서 리얼토로 활동하고 있는 모니카 김입니다. 몬트베일은 버갱 카운트에 있으며 뉴저지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몬트베일 몰인데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한 한국 프랜차이즈인 파리바켓트가 아주 잘 되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몬트베일에 있는 럭저리 타운하우스 알렉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는 81개의 윌리스로 지어져 있고 방은 3개와 4개, 화장실은 2개 반과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갱 카운트에서 리조트 생활을 즐겨 보세요. 이 타운하우스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레일하우스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는 아마존 알렉사를 포함한 스마트홈 기능이 있어 자동화 프로세스, 원격 제어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룸과 키친, 그리고 리빙룸이 오픈되어 있어 집이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디자이너 주방, 스파와 같은 욕실 많은 가족들이 기대하는 최신의 현대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놀라운 편안함과 다양함을 제공하며 일부 유닛은 사무실, 놀이방 또는 대내 적합한 완성된 로프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에레베이터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개방형 거실과 디자이너 주방을 특징으로 하는 이 새롭고 독특한 타운하우스는 뉴저지, 뉴욕 경계 바로 근처에 있는 독특한 교회 커뮤니티인 몬메일에서 고급스러운 생활을 제공합니다.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층에 있는 나라 모든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하는 고급스러운 생활이 생활이 생활에 있는데 대단한마월도 가능합니다. 4층에 있는 구급스러운 탑 individual입니다. 4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층에 있는 예방을 찍으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유닛에는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로프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